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먹고 있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돈을 섬기고 산다는 뜻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돈에 대한 탐심 또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 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믿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가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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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